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말이라는 것이 아가 다르고 또 어가 다릅니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쏟아내는 그런 주장은 정말 심각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도 조금 더 과하지 않습니다. 11월 6일날 서울 동대문구 청년 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한 그런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문제성 발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공공재다. 집은 공공재다. 집이 어떻게 공공재입니까? 자기 돈을 갖고 사는 거죠. 다음은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땅이 어떻게 국민 모두의 것입니까? 국유주 빼고 개인이 돈을 내서 자기 땅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집이 공공재고 땅이 그냥 그거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백 채를 가지든 왜 갔냐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좁은 공간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좁습니까? 생각이 좁으니까 좁게 사는 거죠. 쓸데없는 집들을 제도를 가지고 다 택시 전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좁게 사는 거죠. 다시 또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상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문제성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내놓은 발언은 정치책을 떠나서 한번 소개할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세계관이 정말 우려스럽다. 현재의 부동산 지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공급과 수요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믿다가 현재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야당 대변인의 주장이 국가 주도 정책을 취하다가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강도만 늘린 국가 통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그것은 어불성스리다. 정확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가지고 주택시장을 완전히 망쳤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보고 시정을 해야 되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국가 통제를 가겠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 거죠. 제 논평은 아주 단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 집을 마련하는 자가 소유의 집입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바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국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집을 갖고 싶은데 완전히 그냥 엉뚱하게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줄 테니 임대주택에 살다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 본성은 자신의 것을 마련하는 것, 자기 집을. 특히 주거공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구입한 주택은 당연히 사적 재화이죠. 어떻게 공공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공공재라는 것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이죠. 주택에다가 공공재라는 용어를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식 저변에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참 빈약하다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법적 기본질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자기 돈으로 자기 리스크를 감당해서 구입한 토지가 어떻게 모두의 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구입한 토지든 땅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또한 모두가 다 사적 제한 거죠. 한 시민이 이렇게 개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집을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시민 A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민 B씨는 이렇게 개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니 나라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 것 같으면서도 사회주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합니다. 또 다른 시민 D씨는 이분은 말 끝마다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 이탄이 되는가 봐요. 그런 완성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도 못할 나라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말아먹겠습니다. 땅이 왜 좁습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대만이나 있는데 훨씬 넓은 나라지 않습니까? 땅이 좁다 좁다는 게 그게 다 고정관념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좁게 비싼 집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수도권의 비닐벨트가 돼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감히 택지 공급을 늘리게 되면 그런 타격적인 발상을 하면 얼마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생각들이 갇혀 있습니까? 대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 딱 정해진 털을 못 벗어나는 거죠.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그 털을 깨버리면 되지 않냐 이야기죠. 언제적 그린벨트냐 이야기죠.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그런 땅들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온 전신에 그린벨트, 비닐벨트, 그린벨트가 아니라 비닐벨트가 돼 있는 데를. 땅이 좁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하나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비싼 집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은 어떤 사람의 의식과 이유의 행보를 예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단수가 됩니다. 집이 공공재다, 땅이 공공재다 이런 말을 진짜 들을 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계속되면, 그런 세계관이 계속되면, 그런 경제관이 계속되게 되면 문재인 시즌2보다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더 흠한 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간의 활력,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민간의 활력을 활성화시켜서 택지 공급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왜 못할까요? 정말 내가 볼 때는 딱 한 겁니다. 주거비용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내수도 침체가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가처분 소득,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주거비용을 써야 되니까. 하, 정말 참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했어. 하, 정말 참 앞으로 이제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하면 일어서기가 참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다 깨서 다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느냐 이야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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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